아 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지? 아 그렇다니까 빨리 봐 아 난 좀 불안한데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빨리 봐 그래 한 번 해보자 콸콸콸 은혜 넘치는 하루 되세요? 어 콸콸콸콸 은혜 넘치는 하루 되세요 콸콸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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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 넘치는 하루 되세요 기초 지나가도 마치셨다면 일단 인사하는 거 어때? 캠페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예배당 앞에서 나눠드리는 그리팅 카드를 챙기십시오 둘 받은 그리팅 카드를 공전으로 긁으십시오 셋 나온 인사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넷 인스타에 학교 아이들을 태그한 후 스토리에 공유하세요 다섯 추천을 통해 많은 상품을 드립니다 서로 인사하며 웃음 가득한 장신대 만들어가요 리바이블 PUTS